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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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이전 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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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올해 좀 바빠서 광주에 한 번도 강의를 못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강의하고 거의 반년 만에 찾아왔는데 역시나 광주분들은 되게 교육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늘 강의할 때마다 자리를 꽉 채워주시는데 오늘도 100분 가까이 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세미나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함께 오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전에어 대표 그리고 블런트마스터 대표 그리고 꾸띠끄 대표 그리고 지금 6주 연속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는 체인지업의 저자 카이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저 이제 책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용하시는 분들이 다 무슨 책 쓰게? 약간 이렇게 얘기해서 미용에 관련된 책을 쓰려고 이랬더니 다들 뭐 마케팅을 쓰냐 세일즈를 쓰냐 경영을 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좀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좀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막 그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팔릴 책을 쓰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쓰면 아무도 안 사볼 걸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했는데 다행히게도 이제 책을 쓰고 책을 출간하고 책을 내고 나서 너무 많은 미용인분들이 이 책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 제가 심지어 뭐 자기계발소도 아니고 경제 경영 분야에서 교보문고에서 15위를 6주 동안 하고 있어요. 15위 내에 들은 걸 심지어 출간하고 4주 정도까지는 8위였고 지금은 제가 그 트렌드 코리아 23년을 쓴 김남도 교수님보다 순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용인으로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미용인분들이 쓰시는 책을 또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올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보문고 가시면 책이 베스트셀러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보문고 가셔서 책 보시면 인증사 찍어서 스토리를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미나 이제 진행할 건데 사실 이제 오늘 되게 의미가 깊은 날이에요. 제가 이 출간 이후에 전국투어를 계획했고 그래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로 이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간 세미나 마지막 세미나고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처음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책을 어떻게 쓰게 됐냐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사실 그렇죠. 저희 다 미용하는 사람이죠. 미용하는 사람이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미용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는 모로카노일이라는 브랜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사로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광주에 있는 모든 매장들이 대부분 제가 하는 그 모로카노일 교육을 막 받으면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열심히 또 살롱들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용을 23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디자이너를 19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미용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용의 시대가 변했고 흐름이 변했고 과정이 변했고 그리고 미용의 그런 가치와 개념들이 변하는 것들을 다 경험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또 그런 굉장히 큰 변화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큰 변화 코로나 이전에 큰 변화들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미용이라는 직업적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이 미용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겠지만 저희 2020년대 코로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세상이 2020년 5월달에 신도시에 인구 수 1만 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신도시에서 디자이너 4명, 인턴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3년 만에 저희는 지점수가 8개가 됐고 직원수가 100명이 됐고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 쪽에 코스메틱 사업 그리고 교육사업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연매출을 작년 기준으로 100억을 달성을 했거든요. 연매출 5억 정도밖에 안 되던 개인 브랜드에서 3년 만에 연매출 100억 대가는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의 크기를 가지는 100억 대 기업까지 되는데 사실 3년밖에 안 걸렸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들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미용의 판이, 흐름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직도 과거의 판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미래의 판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떤 게 미래의 판이고 어떤 게 과거의 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미용 업계 보면 절대 안 따라와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 따라오나요? 절대 안 따라와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카이야 너 지금 잘 생각해 봐. 생각해 봐. 내가 지금 너한테 현금 100만 원을 줄게. 근데 이걸 지금 안 받으면 1년 뒤에 천만 원으로 줄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100만 원을 받을까요? 천만 원을 받을까요? 천만 원? 천만 원 진짜요? 진짜요? 정말요? 정말요? 절대 안 그럴걸요? 지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걸요? 다들? 지금 당장 주세요. 왜? 이 사람이 1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럼 지금 당장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부터. 100만 원 당장 받아야죠. 그럼 100만 원 당장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1년 뒤면 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왜 천만 원 받아? 왜 지금 100만 원을 받아? 1년만 기다리고 천만 원 받아야죠. 당연히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맞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100만 원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천만 원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정답이에요. 그건 나의 판단.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둘 다. 근데 그 논리는 흠이 굉장히 많아요. 단점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움직일 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을 움직이고 회사를 움직이고 고객을 움직이려면 우리가 혜택을 준다. 비용적인 도움을 준다. 혹은 뭔가 이득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도 안 따라요. 왜? 그들과 나의 니즈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같이 해줘요 안 해줘요? 같이 해주죠. 두 마리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를 들어 여자분들 생각해보세요. 저처럼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어요. 생각 잘해보세요. 저만큼 잘생겼어요. 이 정도면 거의 뭐 거의 상급이거든요. 근데 이 상급 남자친구가 오늘 회를 먹으러 가죠. 근데 나 회 못 먹어. 남자친구가 나 회 너무 좋아하니까 회 먹으러 가재. 그럼 뭐라고 할까요? 여기 앉아계시는 평범한 이 남자 원자님들 말고 나예요. 나. 여기 다 고망고망하게 생겼잖아요. 남자님들. 다 100명 중에 99명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비주얼인데 이런 거 말고 나. 나. 나 같은 사람이 원자님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회 먹으러 갈래? 근데 회 못 먹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가야지. 가야지. 근데 속으로 막 이 미친놈아 왜 회를 먹자고 난리야. 나 회 못 먹는데. 막 이래요? 아니지. 뭐라 그래요? 나는 회는 못 먹지만 우리 오빠 먹고 싶으니까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다들 그렇게 인생 사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좋은 에너지란 뭐예요? 따라가고 싶은 에너지. 믿고 싶은 에너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질문의 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가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할 때 방법을 해결할 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질문이 사람들한테 과연 에너지라는 걸 만들어 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같이 가자. 이런 얘기하면 돈 많이 안 벌어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원장님 약속했잖아요. 돈 많이 벌어준다고. 성공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손님 많이 줄게. 우리 매장 오자. 근데 우리 매장 왔는데 손님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신규 많이 줄게. 우리 매장 와라. 신규 많이 줄 테니까 여기 가자. 선생님들. 디자이너 선생님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만일 지금 매장에서 일하는데 힘들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여기 자리 안 돼. 이직하자. 이직해서 신규 받자. 근데 이직하는 데서 또 신규 안 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동네가 별로라 그래. 광주가 별로라 그래. 서울 가야 된다. 그럼 서울 가면 신규 많을까요? 아니요. 서울도 신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해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나한테 하면서 그 꿈을 따라가면 그 꿈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빛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돈을 안 쫓아요. 뭘 쫓아요? 꿈을 쫓아요. 내가 이걸 이루고 싶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막 나아가는 걸 보면은 옆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까? 멋있거든. 나도 저 사원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나도 저런 디자이너 옆에서 써보고 싶다. 나도 저런 디자이너 키우고 싶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에너지들이 다 그렇게 그냥 그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본질적인 해답을 얻고 질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의 걸 따라하는 사람들한테 에너지라는 게 생길 것 같아요? 아니요. 남의 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따라하는 사람이 망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맞을까? 계속. 근데 스스로 질문을 얻은 사람들은 이 길을 그냥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오도. 그냥 어려도 가. 꾸준히 가. 계속 가. 목숨 걸고 가.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질의 시대에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과연 특별한 존재인가 이걸 많이 보셔야 돼요. 특별한 존재인가. 뭐 우리 샵이 크다 적다 내가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이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특별한 존재인가. 이 특별함이 뭐예요? 스스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고 나만의 방법으로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인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즘 mz들이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뭐 mz 선생님이 저는 mz가 아니라서 이제 mz는 아니고 xy인데 저는 mz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장님이 근데 진짜 억울해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해먹어서 저희는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다 하고 먹을 거. 그리고 우리 파는 것들 다 대기업에서 또 다 하고 미용실도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해서 좋은 자리 다 하고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성공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이고 세상을 너무 오래 사셨나 봐.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을까? 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시대는 mz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첫 번째. 옛날에 의사 검사 판사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거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대기업 들어가지 않고 위사 못 대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직업에 사자 붙은 직업 안 하면 성공 못하던 시대가 오히려 그 시대예요. 옛날에 오히려 70년대 80년대에 목숨 걸고 일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성실함. 능력보다 성실함이 더 중요했던 시대. 우리 시대. 우리 시대에 미용하던 사람들 어땠어요? 능력이 중요했어요? 성실함이 중요했어요? 성실함?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5일째로 일했는데. 저도 디자이너 지금 19년 차지만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는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디자이너도 5일 근무 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몇 번 쉬었어요? 둘째 주? 둘째 주? 화요일? 넷째 주? 목요일 이틀 쉬고 했다고요. 휴가가 어디 있었어? 인센티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저 초디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왜 다 생겼는데? 생각해보면 돼요. 지금은 MZ들이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 왜인 줄 아세요? 능력이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뭘로 돈 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들보다 가장 핫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튜버들. 유튜버들이 TV에 나온 시대가 됐잖아요. 왜?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리고 미용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지금은 손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억대 연봉이 어려워요? 억대 연봉이 어느 정도냐면 월에 580만원 이상 급여를 받으면 억대 연봉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 다니는 직원인데 억대 연봉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릴까요? 10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억대 연봉까지 가는데. 근데 미용하는 사람 억대 연봉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까요? 빠르면? 빠르면 3개월이면 해요. 열심히 하면 3년 안에 무조건 해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의사되고 변호사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더 억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용하는 애들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지? 이러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청담에 포르쉐 스튜디오에 있는데 거기 심심해서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왜 취미로 이렇게 사지는 않고 견적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약간 백화점 가서 쇼핑 안 하는데 옷질이 너무 좋아 막 이런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저 미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근데 미용하는 사람들 돈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포르쉐에서 가장 많이 개학하는 직업군 중에 1위가 미용사래요. 미용사.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다 누가 타고 다니는데. 미용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직장인들 중에 벤츠 차고 다니는 사람들 있으면 얘기해 봐요. 한 명도 없어요. 직장인이 어떻게 벤츠를 타. 그러니까 이제는 직업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걸 첫 번째로 인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저 미용이에요 이거 얘기할 때 떳떳하세요? 떳떳하지 않으세요?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떳떳하지 못했어요. 네. 저 어렸을 때 미용은 제가 대한민국 최윤서 남자 미용사거든요. 제가 미용사 자격증을 만 14세에 땄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땄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미용학원 나일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집이 얼마나 가난하면 남자애가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와서 미용학원에서 미용을 배워. 어머님이 편찮으시니?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데 그럼 미용을 왜 배워 이러는 거야. 당연히 대학 가는 게 당연하실 텐데. 학교에서 제가 미용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 그러면 너는 동네에서 할머니들 파마만 하는 게 네 꿈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네. 네 그게 제 꿈이에요 이렇게. 보고 싶다 그 선생님 지금.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용하는 게 그렇게 막 자신감 있게 저 미용해요? 이렇게 얘기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저 미용한다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요? 너무 좋은 직업 가졌다. 미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갔나매?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존경 받았냐면 의사들이 가장 많이 존경 받았어요. 왜? 사람 아픈 걸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잖아. 근데 지금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년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근데 여러분들이 목숨 거는 게 뭐예요? 젊어지고 싶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또 뭐예요? 멋있어지고 싶다. 잘생겨지고 싶다. 이쁘고 싶다. 그러니까 옷에 미치고 화장품에 미치고 헤어스타일에 미치고 메이크업에 미치고 연예인 한 명이 나 이거 해서 예뻐졌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지금 기미에 나오는 그 넷플릭스 보세요? 그게 이제 좀 핫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그런 게 나와요. 사건의 무리를 일으킨 대기업 간부가 그 사건을 일으킨 그 문제를 사람들이 대중이 관심있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들고 있는 가방, 입고 있는 옷, 하고 있는 메이크업, 다 솔드업. 그게 관심사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부와 큰 관심과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에요. 우리 같은 미용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인간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걸 논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미용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사람들한테 우리는 중요한 사람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미용실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내가 본질적으로 만족하고 싶은 부분을 반드시 얻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미용실 가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돈을 벌고 있냐면 그걸 주거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 머리 전문으로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 여자 커트 자를 줄 몰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때만 해도. 저 남자 커트 너무 좋아서 남자 커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랬었어요. 기술이 없어. 왜 여자 머리 못 잘라?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남자 머리 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맞아. 남자들 요새 머리에 신경 진짜 많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남자들, 대한민국 남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해요. 지금. BTS만 놓고 보더라도 다 쓸잖아요. 그런 시대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여러분들한테 본질적인 만족을 얻고 싶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미용의 변화.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인식. 그냥 과거처럼 똑같이 머리를 자르러 온다. 똑같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머리를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나 미용이라는 걸 통해서 반드시 만족하고 싶다. 이게 진짜 중요한 팩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용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미용을 논할 수 없는 세상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죠. 미용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미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면 되죠. 자, 미용은 뭐예요? 자, 미용 뭘까요? 미용 뭐예요? 여러분들 미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본질이란 이런 거예요. 누가 옆에서 지나가다가 미용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축하해요. 네. 원장님 만큼 예쁜 아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초 만에 대답해야 돼요? 1초 만에 얘기해야 돼요. 1초 만에. 고객님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미용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헤어 디자이너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어? 미용. 음. 미용. 음. 잘못했어요, 고객님? 미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미용은 이거다라고 답이 내려져 있어야죠. 근데 과거에는 미용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예술이다. 예술이다. 나는 아티스트다. 이런 얘기들 했거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미용하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거 같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너무 심플하게도 그냥 미용은 뭐예요? 1이다.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럼 1은 뭐예요? 1은? 1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맞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돈은 왜 벌어야 돼요? 먹고 살려고 벌어야죠. 그럼 먹고 사는 건 뭔데요? 이게 본질이에요. 자, 미용이 1이다. 1은 돈을 버는 거다. 돈을 버는 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그럼 먹고 사는 건 뭔데요? 먹고, 자고, 싸고, 즐기면서 사는 모든 것들. 이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미용을 해요? 왜 일을 해야 돼요? 당연히 먹고, 자고, 싸고, 즐길 때 어떻게 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그럼 행복이 뭔데요? 내가 원하는 것들 하고 싶을 때.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타벅스 라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떼를 먹고 싶어. 근데 스타벅스 라떼 싸요, 비싸요? 비싸잖아요. 이거 싸요? 안 비싸요? 싸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비싼 거예요. 바깥보다 비싸요. 물인데 그냥. 물에 커피가루에 우유 탄 건데. 이게 6,000원씩이 난단 말이에요. 밴디 사이즈가.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이거 먹고 싶어요? 못 먹고 싶어요? 못 먹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저가 커피숍 가서 1,500원짜리 라떼를 먹으면 그 라떼를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아, 스타벅스 너무 맛있는데 맨날 맨날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하고 싶은 옷이 있어요. 근데 백화점에 가서 맨날 눈으로만 쳐다봐. 아, 이거 옷 너무 사고 싶다. 아, 너무 사고 싶다. 근데 나는 못 사. 무신사 들어가서 옷 사 입으면 지하철 타면 이제 다 만나. 어, 너도 무신사 입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누가 알려주더라고 무신사 사 입을 때는 상위에 있는 랭킹 10위권 안에 있는 건 절대 입으면 마라. 학교 가면 대학교 전남대 막 이런 데 가면 100명씩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밥 먹을 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싶으세요? 돈 때문에 삼각김밥 먹고 싶으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번다는 건 뭐냐면 행복이랑 진짜 연관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쉬운 본질적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일을 왜 잘해야 돼요? 일을 잘하면 삶의 질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올라가면 행복할까 불행할까? 행복해요. 어, 이런 얘기하면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을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기도 하고 나쁜 거기도 해요. 왜?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 그래서 원래는 친구들이 맨날 모여갖고 길거리에 황사 많고 매연 많이 나오는 이 날에 3,500원짜리 1인분에 3,500원짜리 연탄 삼겹살 막 구워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앉아있는 위자도 플라스틱 위자에 앉아갖고 이게 레트로라면 삼겹살을 막 먹으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어. 근데 그때 소주 한 병 시킬 때, 맥주 한 병 시킬 때, 음료수 한 병 시킬 때 핀잔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다들 술 먹고 있는데 고기 더 시키면 뭐라 그래요? 야, 소주를 먹어야지 고기를 왜 시켜? 안주, 너 지금 안주 뽕 빼려고 온 거야? 그럼 너 맥주 사와, 네가. 소주 사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겠어? 그냥 무한대로 먹겠지. 근데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서 서른 살이 딱 되면 되게 신기하게도 직업에 따라서 만나는 친구들이 갈려요. 왜? 왜? 잘 사는 친구들이랑 못 사는 친구들이 나뉘면 바뀌거든, 삶의 형태가. 근데 거기서 더 열심히 살아서 위로 올라가면 내가 어느 회사의 대표가 되거나 사장이 되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면 당연히 난 누굴 만나겠어요? 당연히 나는 길바닥에 있는 삼겹살 먹을까? 아니면 오마카세 먹을까요? 오마카세 먹겠죠. 그럼 오마카세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고 질이 나쁜 사람들이겠어요? 아니면 길에 있는 삼겹살 먹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소주 먹는 사람들이 질이 나쁜 사람들이겠어요? 뭐겠어요? 솔직해져 봐요. 솔직해져 봐요. 막 나 되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솔직해져 봐요. 지금 막 다들 너 이런 인간 비하는 인간, 나쁜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아니 열심히 살아서 오마카세 먹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큰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얻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때 나이가 마흔 살이 됐는데 아직도 3,500원짜리 삼겹살 먹으면서 왜 안주 뽕빨 내려고 왔냐. 소주 집에 가서 들고 와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겠냐고. 그럼 당연히 만나는 사람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고객이 많고 성공하고 잘 나가면 여러분들이 입는 옷, 입는 차, 받는 대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고객들이 여러분들한테 선물 사갖고 오면 질이 굉장히 올라간 거야.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하는데 고객님들이 이렇게 다 음료를 막 사다 줘. 그럼 내 삶이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삶의 질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행복한 인간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미용인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저는 미용이 굉장히 쉽지 않은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두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객이죠. 고객이죠. 고객이 없는 디자인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냥 고객들한테 목숨 거세요? 고객들한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뭐예요?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니면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의 삶을 위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일이라는 건 결국에 뭘까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줘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일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되게 중요하거든. 자, 본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 해답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 되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게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답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정상해서 전세계 쇼핑하러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